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제주교구 종무원장에 명법사 주지 법신스림이 취임했습니다. 지난달 29일 제주명법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제주종무원장 이취임식 및 주지진산식은 법은 종정예하를 증명대법주로 법주 대성법계위원장, 3주 총무원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제주종무원장과 명법사 주지로 취임한 법신스님은 종도화합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30여 년의 주지소임을 내려놓은 제주불교 원로 광순스님은 그동안 헌신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.